뭐가 들어있나? 플레이도우 플레이도우 예수님 생일 우리 유누 선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이 선물 받아야 되는데 유누 선물 한번 뜯어보세요 도와줘 이거 뭔지 한두지우가 도와줘 그냥 물어봐요 여기 머뭇어 여기 머뭇어 여기 머뭇어 여기 머뭇어 아니야 뭘까? 뭘까?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여기 머뭇어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더 커다 네모 네모가 아니야 불러기네 불러 불러 얘 지금 먹는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플레이스테이션 4 이거 왜 아빠 줘? 이거 왜 아빠 줘? 뭐야? 아빠 이거 왜? 담비도 골라보세요 이거 아빠 꺼야 아빠 아빠 지효야 지효야 지효 있어 지효야 지효가 누구냐 지효가 준다 아빠 이거 이따지 세폰 케이스네 나무 쪽이야 이쁘다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기 스윗한 동생이네 아기다 아기 자 이제 윤호 하나 더 뜯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윤호는 이리와 뜯어봐 이렇게 아직 아직 아직? 어떻게 여기 여기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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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스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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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 딸, 딸. 얘는 다닙게도 정신이 없지 지금? 와 이거 오시다! 좋아? 언니야 이거 봐봐. 우와 유누꺼다 귀여워 유누꺼 유누꺼 좋겠다 유누꺼야 지유도 한번 열어보세요 엄마서 열어봐야 돼 일단 엄마 열어봐야 돼 엄마 나오고 엄마 엄청 더워요 엄마 끝났어 아 아 좋은거다 오 나 이거 뜯었어 엄마 또 화장대 이불이야 이불아니고 이불아니야 도구같이 이쁘다 간다리 땡큐 이불같이? 아빠 열어보세요 이제 아빠 아빠 이거 아빠거 어딨어? 아빠 아빠 큰거 아빠 아빠꺼 큰거 아빠꺼 큰거 지유가 준 선물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초록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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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지유 땡큐 카드 Micha 도구 그럼 페이 까지 아빠 뭔지 몰라. 전혀 몰라. 너희들이 그런거같아. 아빠가 뭔지 몰라. 이거 뭔지. 어디? 왠지 그 페이크인 것 같아. 우와 신발이야. 아빠 신발 다 준거야? 네. 고마워. 땡큐. 아빠 신발. 우와 사이즈가 맞나? 아유. 당신이 담불거 사본거 아니야? 아니, 그냥 큰거 사봤어요. 오, 바뀌었다. 맞아, 맞잖아. 오. 땡 맞잖아. 땡큐. 빙장 맞자. 와 신발 와 담배 신발도 이쁘네 셋 다 같이 열어보세요 윤호꺼? 어 윤호꺼 어 윤호꺼네 하나 둘 셋 자 뜯어보세요 아 롤롤롤롤 우와 뜯어라 송이가 뜯어라 오 이지윤 안 빌려가지고 뜯어라 우와 뜯어라 좋겠네 윤호꺼 도와주세요 열어봐 뭐가 들어있나 뭐가 들어있나 플레이도우 플레이도우 윤호 좋아? 윤호꺼 제일 좋아하는게 플레이도우네 و이구 윤호꺼 윤호야 윤호꺼 이야 너 리액션 짱이다 윤호꺼 자 나무 선물 열어보자 또 뭐가 있어요 이야 선물 진짜 많다 엄마거 응 엄마 송장참 엄마 아빠다 그거 뭘 찍자 지우가 포장한 엄마선물 와우 귀여워 귀여워 진라 우와 과장 고마워 반주 편안해 좋아요 좋은데 자 아빠거 뭐가 보낸거야? 엄마가 엄마가 보낸다 아빠가 다 아빠가 다 옷이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어디와 엄마 숨어있어 이거 윤희야 니꺼 어 책이다 윤희야 근데 플레이도 리액션 짱이야 우와 플레이도 우와 우와 가방이다 오 지훈은 보드게임 나 윤희꺼에 오 자동차 이건 윤희꺼다 바로 저걸 오 됐어? 여느 열어보세요 여기 열어봐 우와 너무 예쁘다 예쁘네 담비같이 예쁘네 너무 멋있다 11살이라고 적었는데 응? 바비네 바비 오 예쁘다 근데 이거 되게 좋은거 같은데 홀리데이 바비 윤희꺼 진짜 바비지 오 이거 진짜 바비네 가짜 바비가 아니라 진짜 바비야 콜렉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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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우와 엄청 크다 어 다같이 퍼즐을 하면 되겠다 스테이트 퍼즐이네 우와 이건 좀 더 재밌어 우와 난 놀고 보태 넌 모텔? 어 진짜 우와 좋겠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